오늘은 우리 망하도록 퍼주자, 망하도록 퍼주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그 원리를 가르쳐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우수화는 이제부터 실제언입니다 우리하고 지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약의 로마서를 공부했죠 로마서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우수화서는 믿음의 실제언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배우고 여우수화로 들어가는 것과 또 로마서를 배우고 여우수화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원리를 배웠으니까 실제언을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열매를 맺으라 그것이 여우수화서라는 것입니다 1장은 크게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믿음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까지는 헌신에 관한 것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하고 몸이 헌신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로마자적인 용어로 사용할게요 말씀을 수용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하는 믿음이 수용하다 영접하다 그런 거라고 했죠 믿음은 받아들인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 1절부터 9절까지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우와의 종 모세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말이 뭐죠?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구를 따라갑니다 내가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게 우리 인생을 판가름 짓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걸 하나님의 종, 여우와의 종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종이 아니었다 세상의 종이 아니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예수의 종이 돼야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우수화는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세크르터리라고 돼 있으니까 비서로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리더십을 이왕 받고 마지막 죽을 때는 그도 똑같이 모세와 같이 여우와의 종으로 죽습니다 죽는 장면이 여우수화 24, 2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여우와의 종, 누네 아들 여우수화가 110세의 죽음에 여기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죽을 때 여우와의 종, 여우수화 110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훈련을 받든지 간에 마지막 모습은 여우와의 종으로 죽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우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여우수화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출발하자라는 얘기죠 새 의지, 어떤 새 결의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무슨 얘기예요 도전정신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 약속, 말씀들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 것을 받아들이냐는 게 중요한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눈을 수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믿음의 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어떤 눈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살 수 있고 개눈으로 살 수 있다고 개가 쳐다보면 개눈으로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나은 어떤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내가 너에게 준 땅이고 여기 나오잖아요 2절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받는 존재거든요 수동태예요 우리는 수용하는 존재고 영접하는 존재라고요 내 안에 전한 게 없어요 100%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뭐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가나은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온갖 좋은 곳이 다 있는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눈인데 단 데도 있겠죠 자기 눈이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개눈으로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눈 싸움에 대한 게 민숙이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 뭐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멍청하죠 뭐라 그래요?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봤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다음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찌들 눈이니까 세상의 눈이니까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내필이면 후예들이다 그리고 나를 볼 때 뭐로 봐요? 메뚜기다 어떻게 이따위 눈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도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였을 것이다 이게 세상 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받아들인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본고를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를 조금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를 알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스위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구나 얘기할 때 보면 알아요 보는 거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어떻게 알죠? 본 게 없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본고를 얘기를 쭉 해요 그럼 이거 완전히 개눈이네 이거 믿음이 하나도 없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말에서 보이는 거죠 믿음의 수용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들으면 하나님의 눈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면 결국 누리게 되겠죠 영접하면 이거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믿으면 스위치를 하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까 민숙이 13장 얘기했지만 14장 민숙이 14장 1제로 백성들이 막 통곡을 했습니다 왜 통곡을 했죠? 10명의 정탐꾼의 눈 그 눈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동기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왔다 뭐하러 여기서 광개에서 죽는구나 애국에서 죽는 게 낫지 하고 외우기도 쉽지 않은 잡탄소리들 잡소리들 막 떠들죠 지금도 보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저한테 저도 뉴스 봐요 그런데 뉴스 보고 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나라 망했다라니 나라 큰일 났다라니 뉴스 보고 왜 울죠? 사람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지 왜 뉴스 보고 울어? 말씀 보고 울어야지 말씀 보고 기쁨으로 눈물을 흘려야지 뉴스들이 돼요 그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 한 3, 4년 전 뉴스 봐요 그대로 된 거 몇 가지 있나 있나? 뉴스 보고 울고 신문 보고 울고 사람 소리 듣고 울고 교회 힘들어진다 교회 문 닫아야 된다 뭐 이따위 소리들 마치지 않아요 그게 뉴스 신문 그게 세상 사람 소리 아니에요? 불경기다 우리 뭐 먹고 살기 힘들다 노후 힘들다 이게 다 세상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그게 10명의 정상권 얘기들이라니까 그 얘기 듣고 그것도 나름 일리는 있다니까요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거도 있고 그래서 통곡하다가 그거 듣고 운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아시죠? 민숙이 14장 그거 듣고 운 사람 다 죽었다니까 그거 듣고 울지는 않는다 할 때도 걱정하는 사람 다 죽어요 누가 그런 거 듣고 걱정하래요 누가 그런 거 듣고 걱정하래요 여호수와 가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저도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죠? 우리 먹잇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눈이 필요한 거죠 눈 바라보고 누가 울래요 울기는 감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믿음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동기화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은혜도 오고 진리도 오고 우리가 풍성함이 있어요 이걸 누가 다스리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여기 앱 다 써요? 어르신들 보면 계산기나 쓰고 못 쓰죠? 후라시를 많이 써요 후라시 눌러서 비싼 거 사서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저도 아이폰 11 프로 이거 괜히 샀어요 난 사진 별로 찍지도 않는데 사진은 저는 그냥 표준 모드만 놓고 찍는데 우리 작은 딸이 와서 어리석대나 보러 이게 렌즈가 세 개가 왜 있는지 아냐고 나도 모르겠는데 왜 동그라미가 세 개가 있지? 그랬더니 여러 기능이 있더라고요 사진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 사진이 그 사진이지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런데 제가 약간 반성을 했어요 이게 바로 늙어가는 거구나 따라서 한번 해보면 배울 거 아니에요 최대한 아는 만큼 활용하더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동기화된 엄청난 은혜를 쓰게 만들어요 능력을 활용하게 만든다니까요 돈도 써야 가치가 나오죠 능력도 써야 가치가 나오죠 은사도 써야 가치가 나오죠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창고 쌓아놓고 쌓아두고 있는 건 똑같은 거지 사용하면 가치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해서 가치가 발생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어떤 분이 함께 하시는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동기화가 되면 말씀이 주는 건 뭐냐면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 하위 개념이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죠 은혜가 임했다라는 걸 로마서에서 많이 배웠어요 진리가 임했다라는 건 뭐예요? 진리가 곧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기준이에요 이 화목은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그렇죠? 또 다른 기준을 주기 때문에 기준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퍼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딴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을 동기화시켜야 돼 지금 여우수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은 또 작은 일이지 너 지금 수종자로 시작했다가 이제 여우와의 종으로 끝날 거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끌어갈 건데 일이 엄청 많거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축복도 임하지만 어마하게 많은 문제도 있을 거야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알아? 여기 놓으니까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리야 진리를 동기화시켜야 돼 말씀을 동기화시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동기화된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거나 축복을 부어주거나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 이외에 다른 거 가지고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자기 욕심이라든지 다른 거 갖고 오면 사람 살다 보면 흔들림이 있잖아요 어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렇게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요동을 친다고 왜 그렇죠?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중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지로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정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8절에 묵상하다 묵상은 소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새김질을 소는 밥통이 네 개죠 되새김질을 하는 거 기준의 말씀을 놓고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되새김질하고 저는 이번에 로마서를 16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참 좋았어요 내가 이제 평생 로마서 강의를 16일에 끝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특세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하니까 계속 되새김질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이제는 웬만한 바보 아니면 이제 그 틀을 잊어버리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여호수와도 로마서적인 시각 가지고 아마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되새김질하니까 묵상은 게 그런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 못 당해요 유태인들이 왜 강해요? 묵상하는 민족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렇게 카톡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별로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의 휘발성이에요 지식이 온 것 같은데 후루룩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휘발성 그래서 뭐 검색하잖아요 검색 검색하면 아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 하나도 모르죠 지식의 휘발성 그래서 문자로 내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럼 꽂아놓으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잖아 검색은 컴퓨터가 빨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속에 녹아들고 묵상을 위해서는 책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신방을 갔을 때 우리 성교사님 병상에 신방을 갔을 때 뭐 아무것도 안 들고 갔으니까 그때는 휴대폰에 있는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것도 좋지요 뭐 그때야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예배 시간에도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휴대폰 들고 있다 그러면 중심의 휘발성 그러니까 들을 땐 반짝 알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 아니 세상에 대가를 치르는 것 중에서 성경책 들고 오는 것만큼 중요한 대가를 치르는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 지식이 휘발성으로 되면 좋겠어요? 다 날아가버리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냥 잘박힌 목과 같이 만들어야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묵상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요 그래서 유태인들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으로 말면 아마 중심이 흔들리지 않냐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정도의 교회를 바랍니다 10절부터 헌신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헌신이 뭐예요? 앞장서라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싸움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고 진짜 싸움은 가난입니다 가난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킨 걸 한번 점검해보면 먼저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걸 훈련시켰죠 성막이 중심이고 동서남북의 세지파시 그렇게 진영을 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중심은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말씀의 중심성, 기준성 이거를 사람은 몸으로 배워야 안 잊어버려요 몸으로 배운 건 안 잊어버려요 몸으로 배우면 스케이트 안 잊어버려요 몸으로 한 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이 중심이다 말씀이 중심이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몸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언제 움직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특별히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여요 밤에는 잘 안 움직일 거니까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인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다림 내가 언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죽치고 멈추고 있어야 돼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40년 동안 훈련했다고 시각적으로 몸에 배도록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런 건 뭐죠? 일종의 유치원이죠 유치원 때는 여러분들 말이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훈련은 유치원 훈련이에요 유치원 훈련으로 몸으로 배우게 말씀의 중심성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거 쭉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배운 게 뭐죠? 불뱀 사건 이건 믿음의 훈련이에요 불뱀 사건이 민숙이 21장에 보니까 불평하다가 뱀에 다 물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불뱀을 쳐다보면 살지 이거예요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쳐다보는 게 공로예요? 그게 무슨 공로야? 제일 안 아는 게 힐끗 쳐다보는 거지 너는 뭐 쳐다보면 다 아냐? 이거잖아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 아니에요 쳐다보는 거 이거는 노력도 아니죠 그런데 쳐다보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믿음의 스위치라고 얘기한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고 그걸 안 하는 자는 그 말을 안 믿은 거죠 믿은 자가 쳐다본 거 아니에요 안 믿은 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중요한 거듭남의 이야기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설명하실 때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량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 든 사건은 예수님 사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의 동의가 뭐예요? 쳐다보는 자 그러니까 믿는 게 이건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쳐다보는 거 누가 못해 그거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유명한 구절 3장 7절 그 다음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그를 향해서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구원은 뭐로 와요? 믿음이란 스위치를 누르는 걸 통해서 의가 오고 죄사함이 와서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얘기해 로마서 얘기해 요한복음 얘기도 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 시각만 다른 거죠 지금은 여기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뭘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 가지 훈련시키는데 결정적인 훈련은 사실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훈련은 불뱀 사건이에요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요한복음 같은 사건이고 이게 로마서 같은 사건이에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스위치 누르는 것이다 이거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 훈련 다 마쳤으니까 이제 실전이야라고 하는 게 10절 11절이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소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이제 준비 끝났으니까 이제 가자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본론이에요 헌신에 대한 본론인데 여기 찌질이 지파 3개가 나와요 요단 동편에 머무르던 지파 찌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열두 지파 중에 좀 이렇게 후진 지파들 저렇게 뒤처진 지파들 루우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 절대 주요 지파 아니에요 찌질이 지파들이에요 얘네들이 민숙이 32장에 보면 딱히 좋아 보이니까 말씀에 불순정하는 거지 여기 머무르고 싶다고 그랬더니 모세가 불편한 심정으로 허락을 해요 그래 여기 머물러도 좋은데 가나안 들어갔을 때 니네가 선봉해서 그럼 여기 머무르게 할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머물렀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이제 여우수화 때는 뭐 입싹 닦을 수 있죠 먹튀할 수 있죠 근데 여우수가 다시 요구하는 거예요 너 그때 약속했지 모세에게 니네들이 선봉해서 앞장서야 돼 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변하기 쉬운 게 사람 마음이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 마음과 들어갔다 나올 때 마음 다르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만큼 변화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들이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보여주는 게 뭐냐 일부러 찌질들을 지금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런 찌질들도 약속을 지키니까 위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면 선봉해서면 헌신하면 큰 존재된다 큰 존재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은 늙어요 근데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마음 안 늙어요 여기 다 몸이 늙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마음 늙지 않는 건 알죠 마음은 안 늙어요 성경에 마음이 늙다는 말 전혀 없어요 마음은 오히려 젊어져야 돼요 마음은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차이 없어요 그냥 젊은 사람이 젊고 늙은 사람이 늙어요 그래서 20살짜리도 마음이 늙은 애들 보면 무슨 노인들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마음이 젊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싱싱해 그래서 자꾸만 듣고 싶고 지금부터 나이 드신 분들 강의를 듣거나 이런 거 보면 왜 그래요 젊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후소 4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같고 후폐하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뭐죠? 도전정신 마음이 젊어지는 게 뭐예요? 헌신하는 거 마음이 젊어지는 게 뭐예요? 선봉에 서는 거 앞장서는 거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엘리트지파를 든다 그러면 두지파죠 언제나 엘리트지파 유다지파 레위지파 그런데 이 지파 두지파의 출발이 죄로 출발한 거 아십니까? 창세기 38장 보세요 유다는 며느리 다마라고 사이에서 쌍둥이 낳고 창세기 1위 질 때 제일 해결망치 가는 얘기들이 그 얘기 아니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뭐 이런 거 그런데 언제 유다가 장남같이 되는 거예요? 선봉에 섰을 때 시생할 때 그렇죠? 베냐민 대신에 내가 남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사기 같은 데 보면 내가 선봉에 섰겠습니다 뭐 이럴 때 유다지파는요 선봉에 섰고 희생하는 걸 통해서 장남이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집안이 기독교 명문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다지파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조건 선봉에 선봉에 안 서고 유다지파 되는 길 없어요 레위지파가 어떤 지파였어요? 폭력적인 지파 아니에요 저주받아서 흩어진다고 그러고 저주받은 지파예요 저주받은 2번, 3번 시모나가 레위는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회복이 되죠? 추리기 32장인가요? 거기 금속화제 우상했을 때 나서서 3천 명 죽여버리는 거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앞장서는 거 미숙이 25장에 나오는 음란함 행했을 때 모함 여인들하고 그때 죽여버려서 2만 4천 명 죽을 때 건진받은 거 그때 거기서 헌신이라는 거 처음 나오잖아요 레위지파 그들이 하나님 옆에 헌신했대요 헌신이라는 거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레위지파가 중심지파로 쫙 올라오게 되죠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르벤, 갓, 문하세 같은 찌질이 지파도 이 말씀 듣고 선봉에 서니까 이렇게 폼나네 그거예요 폼나네 여러분 인생도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고 싶지는 않죠 나는 그래 우리 교회가 유다지파 같은 교회 되고 레위지파 같은 교회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선봉에 서야 되고 앞장서야 되고 뭘 할 때 머뭇거리고 뒤에 서는 게 아니라 앞장서면 딱 이런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생 찾으라고 그럴 때 앞장서서 찾아야죠 그렇죠 찾는 일에 먼저 가야죠 약간 사이드로 얘기한다면 동생 찾으라고 해서 동생을 찾으라고 그랬더니 너무 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무슨 클럽에 삐끼 같대 삐끼가 이렇게 쓰고 다니는가 보죠 그래서 만들어도 안 있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심 끝에 영어로 하기로 했어요 영어도 뭐 find your brother 그러면 너무 촌스러워 보일까 봐 그래서 find the lost 이른 자를 찾으라 딱 세 단어니까 좋죠 find the lost 팀 만들고 있어요 꼭 사세요 입구 다니면서 찾으라고 동생 찾아다니는 거 동생 찾는데 앞장서는 거 이게 뭐예요 위대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수와가 또 루벤 지파와 가치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우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지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대 여우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우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우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제가 사는 동네가 공덕동인데 공덕동에요 거기 굴따리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굴따리 식당이라고 있는데 김치찌개가 맛있고요 거기에 제육볶음이 맛있어요 제가 마지막 걸 때가 만 원 주고 먹었는데 근데 엄청 맛있어요 양을 엄청 줘요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저 좋아하거든요 먹다가 거긴 할머니이신데 더 주세요 그러면 리필을 원래 시킨 만큼 줘 그래서 좀 얄팍한 사람들은 그냥 고민을 해요 괜히 많이 시켰네 이런 거 근데 거기는 원칙이 한 사람이 1인분을 시켜야 되다 그렇게 시켜야 되거든요 엄청 줘요 그래서 저는 김치찌개로 거의 그냥 밀을 몇 번 채울 정도로 먹고 오고 그래요 근데 그 집 유래가 있어요 그 집의 장사 원리가 뭐냐면 한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할머니가 할머니 내부진가 계시는데 그래서 장사 그만 때려치고 싶었대요 빨리 그만 두고 그냥 쉬자 그래가지고 넷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망하도록 퍼주자 망하려고 빨리 그만하려고 망하도록 퍼주자 그래서 올 때마다 그냥 엄청 망할 정도로 퍼줬대요 근데 안 망하고 더 오는 게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그래서 지금 30년 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헌신이에요 망하도록 퍼주자 우리 안 장로님 계시지 않습니까? 안 장로님이 일식집 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 하시는데 내가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거 한 번은 그 일식집 셰프가 주인에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주인 골탕 먹이려고 이거 망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일식은 재료비가 굉장히 비율이 높거든요 어떤 좋은 거는 재료비가 반 정도래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 판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가 재료비래요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거 한 달 안에 재료 막 쓰면 된대 그래서 재료를 막 써가지고 좋은 분이 주고 크게 썰어주고 막 그래서 망하게 만들라 그랬대요 근데 안 망했대요 줄 섰대요 줄 서가지고 막 더 잘 되는 거야 결국은 그 셰프가 죽었대요 너무 바빠서 죽었대요 바빠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거예요 바로 그냥 망할 정도로 퍼주자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막 걱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러다 이 새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퍼주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다 위기식 느끼시죠? 이렇게 성교 가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도와주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퍼주면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좀 망하게 하려고 자꾸 성교 요청하고 그러세요 우리 고향도 가자고 그러고 우리 망하게 좀 만들어달라고 망하려고 작정하고 가면요 하나께 더 부어주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줄 서는 식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식도 마찬가지고 김치시개도 마찬가지고 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우소 앞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럽시다 망합시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 그랬더니 갑시다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망하도록 퍼줍시다 그랬더니 그럽시다 퍼줍시다 그랬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머뭇구리지 말라고 앞장서자 그래서 그래 죽으면 죽으려다 앞장섰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망하도록 퍼줍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의 다짐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18절까지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우소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정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정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정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망하러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망하도록 퍼줍시다 그거 그 얘기죠 그랬더니 이들에게 큰 승리가 임하게 되더라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가운을 삼아도 돼요 망하도록 퍼주자 망하도록 퍼주자 그게 사는 길입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전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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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